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해 일몰된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 재입법화와 노사 합의에 따른 근로시간 유연화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9일 국회에서 열린 근로시간 제도 왜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토론회에서 일이 많고 적은 시기가 위탁받는 규모에 달린 중소기업의 현실을 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크게는 70년 만에 처음으로 근로기준법이 대대적인 개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왔습니다. 이 내용이 얼마나 포함되느냐는 단지 우리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인들도 현실을 반영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성토했습니다. 저는 직원들한테 52시간 근로제를 우리는 시행을 해야 되고 임금이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까지 삭감이 될 예정이라고 공지하였습니다. 그러자 저희 마트 근로자 대표가 직원들을 통해서 근로시간을 보장해달라 또 임금을 동결해달라 우리는 어떠한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법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절대 취하지 않겠다라는 서명을 받아서 사무실로 올라왔습니다. 장관님 저희 직원들은 저랑 같이 공조하였기 때문에 범법자입니까? 이어진 발표와 토론에서 이상희 한국공학대학 교수는 한국이 일본과 프랑스보다 근로시간 단축이 급격하게 진행됐다고 설명했고 이승길 아주대 교수도 근로자 건강권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휴식권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근로시간 제도 개선 요구사항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뉴스토마토 이범종입니다. אז은 이승길 바랍니다.